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6월 16일 오후 4시 41분이고요. 우리 시어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아마 오후 6시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어제 찍었던 종목들의 반응이 오늘 좀 좋았어가지고 오늘 또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똑같이 종목 3개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도 공지를 드렸다시피 똑같이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들은 바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문화 이슈나 섹터나 테마들 한번 꼭 파악해 주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라인들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라인들을 알려드리지만 직접 한 번 정도는 더 그려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나 연습을 또 내가 해봐야겠다. 또는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손절 단가에서는 손절을 잘 지키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성창투 같은 종목이 좀 잘 나와서 오늘 좀 큰 수익이 줬고 그 다음 서울 옵션 같은 경우도 준수한 수익을 줬는데 축하드립니다. 다이언트 스텝은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종까지 또 올려줬으니까 내일 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글자 내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서울식품. 아 동전주죠. 제가 동전주를 웬만해선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주식을 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안 해드리려다가 그래도 패턴이나 우리가 조금 종목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할 것 같다. 그리고 동전주가 어떤 건지도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종목을 가져왔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봉상 저항대를 뚫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봉상 저항대에 400원 원자리를 뚫고 올라온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15봉상 주가가 우상향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마지막에 주가를 내려주긴 했지만 어쨌든 동전주의 특성상 주가가 등락폭은 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주가가 처음 낙폭자리를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도 400원대 이상을 뚫고 올라오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400원대에서 라인들을 잡아주고 오히려 위에서 좀 편안하게 라인들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보여서 한번 종목을 한번 찝어봤습니다.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1봉상 저항대 돌파 보면은 라인 다시 한번 찝어드리면 올라와서 올라와서 박스권 그 다음에 낙폭 박스권 상승 돌파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 패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패턴 상승 박스 하락 박스 상승 상승할 때 마지막에 돌파까지 해주는 종목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해주는 종목들을 유익있게 보는 편인데 오늘 사효식품이 그러한 패턴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인으로 잡냐 1봉 라인은 400원대 뚫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1봉 라인으로 400원까지 그냥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판단이 돼서 분봉상 그것도 15봉상 라인들을 좀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찝어놓은 라인 일단 오늘 종가 봐야겠죠. 오늘 종가 라인 그 다음에 431원 그 다음에 420원 그 다음에 407원 자 407원 여기까지 딱 그려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들 각각 살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올라왔다가 낙폭을 주는 400원대 이 407원 자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또 라인을 잡아봐야 될 라인으로 보이고요. 400원 이탈하게 되는 자리를 손절단가로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나빠지 않아 보인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420원대 있죠. 420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락 그리고 반등 나오려고 계속 버티던 라인들 저항 때 뚫어주려고 했던 라인이 420원대에 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20원 집어봤고 430원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다가 또 저항 때 맞고 떨어졌던 라인들 그 다음에 437원은 오늘의 종가 그래서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특징은 또 적어놨습니다. 적어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종목명화 서울식품 그래서 유조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 위험 여기 이탈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주가의 낙폭이 좀 커지거나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있는 라인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은 이런 자리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일 그냥 시초가부터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혹시 지금 떨어지는 도중이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하면서 시초에 버텨주는 라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장 초반 떨어져주는 라인을 나왔을 때 버텨주고 반등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초에 너무 갭을 많이 띄워버린다 똑같이 5% 이상 갭을 띄워버린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패스하면서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투비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투비소프트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그 다음에 박스권을 잡아주고 오늘 반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반등이 나올 때도 그냥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앞전에 있던 일봉상 저항대 라인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오늘 뚫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캔들 좀 이쁘게 정리해놓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윗고리들 맞아줬던 부근들 그 다음에 앞전에 있던 아래고리 자리까지 여기 빠지게 되니까 주가가 못 올라오고 빠져버리고 이 밑에서 주가를 머물러주다가 오늘 뚫어준 이런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를 좀 상방으로 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일봉상 지지 라인 또는 아래고리 자리까지는 생각을 한다면 2570원 자리까지는 버텨주는 게 준수할 것 같다. 그리고 종목이 좀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서울식품이랑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죠.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상승 그 다음에 박스 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좀 머물러주고 낙폭을 준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앞전에 있던 저항자리를 뚫어주고 올라오는 라인 그래서 서울식품이랑 비슷한 차트라고 보입니다. 이 차트를 그 차트라고 불러요.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또 해당 관련된 영상 링크 그 다음 제목 이렇게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은 그 패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이런 종목의 특징으로 봐서 쓸 때 2570원 자리까지는 빠져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일단은 지지 라인까지 버텨주는 라인들이 나와줬고 거래량까지 동반해 줬는데 이 종목의 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지금 6거래일 동안 수매수세를 지속을 해줬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게 분봉상 라인이에요. 분봉상 15분봉 15분봉상 라인을 봤었을 때 윗고리들이 강하게 올라와 있고 아래고리들이 자주 달리면서 움직이는 걸 본다면 종목의 등락폭이 크다 라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스탄러스나 아니면은 미리 매도를 걸어놓는 전략으로 갔었을 때 조금 더 내가 주가관리하기 편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포트관리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대응도 편할 것 같다 생각이 돼요. 보시다시피 오늘 이런 식으로 급등들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 초반에 아마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들을 오늘과 비슷한 분위기들을 연출을 또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분봉상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분봉상으로 좀 대응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30분봉이나 뭐 60분봉도 괜찮지만 이렇게 되면 라인들이 잘 안 나오니까 5분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잡게 되면 2,660원 일단 오늘 종가 근처 라인들 그 다음에 2,630원 그 다음에 2,600원 이렇게 잡아볼 건데 1봉상 라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는 라인들이에요. 1봉상 라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오늘 뭐 종가까지 포함한다면 5분할 정도로 라인들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분봉에 한번 대입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에서 보면 2,660원 그 다음에 2,630원 그 다음에 2,600원 그 다음에 2,570원까지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일단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낙폭들을 주는 자리들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한 라인들이에요. 추세가 마지막 라인까지 내려오게 됐었을 때 아마 추세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추세가 깨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마지막 라인까지 2,570원 라인까지 잡아 놓은 이유는 1봉상 라인을 참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주가를 한번 폭 빠트렸다가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2,570원까지 넓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원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쪽 낙폭 주고 반등 나왔던 자리를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630원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의 저항자리와 그 다음에 앞전에 있던 지지 구간대를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줬던 라인들 그 다음에 2,660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최근에 마지막 캔들 만들어줄 때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올라가주던가 아니면 위에서 단가를 좀 머물러주는 단가들을 좀 만들어줬던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요런 라인들을 참고해서 지금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은 2b소프트라는 종목이었고요. 유효타점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은 일단은 오늘 종가도 포함하겠습니다. 2,700원 라인까지 포함할게요. 2,700원 2,700원 그 다음에 2,660원 2,630원 2,600원 2,570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단가들을 조금 더 넓혀서 2,530원까지 일단은 볼 수 있다 라고 써놨습니다. 40원이기 때문에 40원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8틱 정도의 이탈 위험자리가 있다라는 것 종목의 등락폭이 큰 거를 생각을 해서 이탈 위험자리를 조금 넓혀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봉상 저항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아 뚫어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6거래일 동안 순매수세를 지속을 해줬고 1봉상 큰 등락폭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대행을 하면 좋겠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아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종목 2연제약입니다. 2연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상향을 유지해주던 종목이에요. 우상향 이런 식으로 그리고 1봉상 라인을 보게 되면 저항대가 조금 나와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우상향 하다가 눌림목 후 반등자리가 나온 상태고요. 거래량도 최근 3거래일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순매수세가 3일 동안 들어온 상태고요. 기관들도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 후 반등자리로 아마 짧은 거래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 라인을 좀 참고를 해볼만 한데 분봉 라인 같은 경우는 5분봉 라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는 30분봉 라인 참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라인을 참고할 수 있는 이유는 30분봉으로 보면 아래 꼬리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낙포쿠 반등 낙포쿠 반등 그렇게 되면 이 아래 꼬리들의 선을 그었을 때 분봉상 박스껀라인 또는 지지구간 라인들이 좀 보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방송 중에 얘기하는 삼각수렴 및 박스권 자리가 조금 눈에 보인다. 삼각수렴을 볼 수 있는 라인은 이렇게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아주는 차트 이런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주는 차트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낙폭을 주는 부분들도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과 스탈러스 라인들을 걸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봉 그 다음에 30분봉 이렇게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타점 자리 어딘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분봉 라인으로 똑같이 보고 갈 거고요. 일단은 5분봉 라인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라인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종가 43,550원 그 다음에 43,250원 그 다음에 42,750원 그 다음에 42,200원 이렇게 적겠습니다. 42,200원 42,200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오타나서 자 마지막 42,200원 라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락포크 반등 자리가 나오던 자리고요. 42,750원 라인은 없네요. 다시 쓸게요. 42,750원 이렇게 그래서 락포크 반등 자리던 나오던 이 자리를 일단은 마지막 라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42,750원 라인으로 썼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쯤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의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라인으로 좀 보이고요. 마지막 아래 꼬리 자리를 이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42,700원대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42,750원에 중요한 라인으로 체크를 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들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라인들 체크를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3,250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라인에서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윗고리들을 달아줬던 윗고리가 아니라 주가의 반등 자리와 얕은 저항 자리를 만들어줬던 이런 자리들 참고해서 짧게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봤고 오늘 종가 자리까지 해서 43,550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탈 위험 자리는 42,000원 자리 네틱 갇혀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지지 구간을 꽤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마 적이 이탈하게 되면 크게 빠질 수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메모장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현제약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종목 코드번호 안 썼네요. 종목 코드번호는 102460 이라는 종목입니다. 유효타점은 다시 한 번 더 44,550원 43,250원 42,750원 42,200원 그 다음에 이탈 위험 자리는 42,000원 자리입니다. 종목의 특징은 1봉상 눌림 반등 그 다음에 준수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었고요. 분봉상 박스라인 또는 삼각수렴 라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험분들이 바로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버텨주거나 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차트를 맞아줄 때 되도록이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고목과 잠깐 띄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목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갭을 이 세 종목 다 5% 이상 띄우게 되면 너무 위험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뺐다가 다시 보는 또는 1봉상 또는 분봉상 라인을 버텨줬었을 때 타점을 잡는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더 좋네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